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2021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2위 세계 2위 우크라이나가 22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높네요? 우크라이나요? 참고로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생각보다 높다 근데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생각보다 거기가 정말 곡창지대라고 불리죠 평야가 엄청나게 넓고요 전 세계 식량의 몇 퍼센트 차지할걸요? 그 정도로 흙토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는 흙이 검은색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무거나 심어도 난다 거의 그 정도? 복받은 재테크에 좀 성공한 부동산 재테크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약간 직사각형 가로로 찢어서 위에는 하늘색 안에는 노란색인데 그게 파란 하늘과 잘 자란 농작물을 표현한다 비옥한 농작물 이런 느낌? 그런 썰도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몰아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도 사실 우크라이나를 조사해본 거지 그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자 군 병력을 집계해보면 러시아의 군 병력은 최대 301만 명 우크라이나는 최대 115만 명 정도로 병력 자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러시아의 전쟁의 명분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러 성향의 자주독립국을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게 명분이었는데 하지만 그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1949년에 무엇이 있었느냐? 앤서님이 그토록 찾아 외치던 나토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 나토 나토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벨기에, 록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12개국이 1949년에 창설한 거예요 왜 창설했죠? 창설의 이유는 동서냉전시대거든요 미소냉전시대라고도 하죠 소련과 그를 따르는 주변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동맹입니다 서방국가 쪽에 동맹이 굉장히 많아요 동맹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나토가 가장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동맹이에요 왜냐하면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에 맞서기 위한 서구의 연방이거든요 연방? 연합?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독일, 스페인, 터키,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같은 서유럽과 남유럽의 국가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요 문제는 동유럽이에요 소련이 1991년에 해체되면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그때 독립을 해요 우크라이나도 그때였죠 그 중에는 발러 감정이 강한 국가들이 당연스럽게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토 가입을 정말 간절히 원했었고요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로마니아, 라트비아 같은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2009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가입합니다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가 2020년 3월 27일 북마케도니아라는 북마케도니아라는 국가까지 가입한 걸 보면 나토의 가입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가입 어떻게 해요? 나 가입할래요? 그러면 해주는 건가? 국가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뭐 가입비를 내나? 방위비도 있겠죠 분담방위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진짜 열받는 일이에요 개짜장나죠 나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를 두고 나토의 동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토가 동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말인데 우선 소련 시대 때는 그렇게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러시아라고 빠져나오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없어지면서 이때를 기회를 틈타서 독립하고 나토의 동맹으로 가입하면서 자국을 지키려고 했던 동유럽 국가가 많아진 거예요 사실 전 그 동유럽 국가들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를 고민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의 입장을 좀 이해해보려면 나토가 막 여러 동맹국을 만들고 있을 때쯤에 당시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와 러시아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토의 동진을 그만하겠다 동유럽 국가의 가입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구두 조약을 합니다 하지만 구두 조약이어서 실행 의무는 없어요 그냥 뭐 약속만 한 거잖아 새끼손가락 걸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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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행 의무도 없었고요 현재 미국 국방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가 아니 너네 나토 더 이상 안 받는다며 동진 안 하겠다며 근데 왜 계속 받아 너네 그럼 안 되지 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국무장관이 토니 블링컨이 나토는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에 푸틴이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단호하고 뻔뻔하게 나토를 확장시키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쌩깐 거예요? 쌩깐 거예요 어 미국답다 근데 이게 구두 조약이기 때문에 사실 뭐 쌩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지킬 약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우리가 그때 구두 조약을 맺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는 더 받기로 했다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어 그쵸 그쵸 얼마나 얄미워 그 동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잖아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동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푸틴의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얘기했었지 어 러시아 너 나토 들어올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자 우선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이 러시아 사이에 붙어있는 중립국들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불쌍해 자 우선 발트 3국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대부분의 동유럽 대표 국가들은 일찍이 나토에 가입했고요 안 가입한 국가가 있다면 대부분 칠러 국가입니다 벨라루스 같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립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왼쪽으로 붙어있는 유럽 국가는 나토 가입국이고요 오른쪽에 러시아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위는? 위에 하나 더 있잖아 위에 벨라루스? 위에 벨라루스인데 거긴 칠러 국가예요 아 어떡하냐? 밑에는 바다고 어떻게? 바다로 가야지 뭐 아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사를 쭉 봤지만 친서방 노선을 펼친 정부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토 들어가겠다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받아달라고 얘기한 대통령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나토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크라이나를 받아주면 러시아 대놓고 엿먹이는 거거든요 그치 완전 국경인데 국경에 이제 반대하는 군인들? 군대를 주둔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제발 나토 좀 가입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토 입장에서 가입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러시아를 도발할까 봐 이거 가입시켰다가 진짜 전쟁 날까 봐 못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크라이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가입은 나중에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와중에 먼저 착수를 한 곳이 러시아인 겁니다 그 착수가 바로 전면전이었던 거죠 나토가 계속 동쪽으로 온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다 이게 러시아의 속 뜻이다 명분은 독립국을 인정하고 보호하겠다였지만 결국은 나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속 뜻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나 이런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나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쟁의 명분은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력 확장으로 단정되면 이게 침략 전쟁이 되거든요 침략 전쟁은 좀 일이 커져요 전범으로 찍히면서 이제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명분을 더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사실 한민족이다 동슬라부족이 세운 키에프루스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에 우린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열을 통합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이다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라요 두 번째 명분, 또 다른 명분은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 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탈나치요? 누가 나치인데? 러시아에선 항상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의 현 정부, 젤렌스키 정부는 나치다 왜? 혹은 나치의 준하는 정부이다 왜? 독립국을 탄압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한 3년 정도 나치 독일군이죠 나치 독일군에게 3년 정도 점령이 됐 전 역사가 있고요 이들 중에 우크라이나인들 중에서는 독일을 환영하고 독일군에 부역했던 나치주의자가 실제로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이 들어왔을 때 친일파도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어져 와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도 나치고 칠러 세력들을 무력 진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예전에 소련 시절에 나치군을 퇴치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독수전쟁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과 소련군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이 졌죠 그래서 나치 독일이 전선을 그러니까 전쟁의 경계를 서부랑 동부로 전선이 나뉘면서 이제 나치 독일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전선을 추가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전선이 나눠지면서 이제 나치 독일이 멸망을 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소련이 강대국이 돼요 나치 독일을 이기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푸틴이 혹시 옛 소비에트 연방을 재건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기사 하나 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격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푸틴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옛 향수를 계속 되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뭐 노망났다 그렇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죠 실제로 2022년 기준 푸틴의 나이는 70세입니다 많다 자 그래서 푸틴의 명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치를 한번 부셔본 적이 있는데 이 나치의 잔재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잔재들을 다시 한번 소탕하겠다 이런 명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명분 안에 민족적으로 비슷하고 어쩌고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생각해보니까 러시아의 일부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많아요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핵무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우크라이나거든요 현재의 우크라이나 네네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어 걔네 핵무기가 장난 아닐걸? 핵기술이 장난 아닐걸?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에 핵무기 개발과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하던 곳이어서 정말로 소련 해체 이후에 그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국가예요 그래서 한때 170여 개의 핵미사일과 2000기 이상의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까불면 다 죽이겠다 그게 가능했던 국가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당시 미국 그 당시 소련 해체됐던 그 당시 미국은 러시아랑 너무 가깝게 있는 인접국이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럴 수 있죠 다시 둘이 합쳐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994년에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모여서 그 유명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아, 그게 이거구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만 포기해준다면 영토 보전과 주권보장 그리고 경제적 지원까지 정말 싹싹 긁어서 다 해주겠다 남는 장사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획 확산 금지 조약이죠 미국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핵무기를 두 방 떨어뜨려봤는데 너무 조화가 아니고 어? 이건 쓸 게 아닌데? 이건 좀 써놓고도 이건 좀 일본에 떨어뜨려보니까 이걸로 나중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도 핵을 가질 수 없죠 1996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핵무기는 전량 폐기되었고요 아? 폐기됐어요? 네 폐기 폐기 아예 폐기 폐기도 하는구나 누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폐기하지? 하나하나 살살 떼서 폐기하는 거죠 사실 터뜨리지만 않으면 핵무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지원 핵과학자나 핵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으로 갈 수 있게끔 직업 이전 교육과 전환 비용을 포함해서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땜에도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야 러시아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반대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핵을 폐기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이 돈을 저만큼 준다는데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주권 보장해주고 영토 보장해준다며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토가 가입 안 받아준 거 보면 그렇게 잘 해준 것 같지도 않고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경과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행 중이어서 이게 약간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면 뉴스 브리핑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1년 이상 심도 있게 계획했다 우크라이나를 물리력으로 침범해서 수도인 키우우 이제 러시아 말로 키에프라고 하죠 점령하는데 3, 4일 정도면 충분하다로 처음에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우크라이나의 군인 그리고 국민들의 항전 의지가 엄청났어요 서방 국가들이 우선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군사를 이끌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서방 국가들이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줘요 러시아가 침략한 것이고 우리는 침략을 받은 국가를 보호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명분으로 이제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한 달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당연스럽게도 우크라이나의 동부였던 돈바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친 러시아의 분리독립 반정부 세력이 주둔하는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찍이 러시아로 합병된 크림반도 즉 남부에서도 우크라이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치고 올라오고 동부에서 서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북부도 러시아랑 맞대고 있다고 했죠 거기서도 치고 내려옵니다 조여우네 사방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북 서쪽을 조금 맞대고 있는 침러 국가인 벨라루스에서도 신기하게 러시아군이 내려와요 네 길을 열어준 거겠죠 침러라 했으니까 네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보입니다 너무한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대통령이 거쳐하고 있는 수도인 키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북 서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지도 보니까 위쪽에 있던데 맞아요 북쪽하고 약간 서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장악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한 바로 그날에 국가계엄령을 선포를 했고요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남성 예비군을 소집을 합니다 여성 예비군도 있을 수 있죠 소집령은 계엄령 선포일러부터 1년 1년간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거고요 예비군에 소집되지 않은 노인이나 일반 여성 어린아이들은 지금 서부의 폴란드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전쟁 피난민의 규모가 30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가장 우선 목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살입니다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전에 강대국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워서 사실상의 괴뢰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굉장히 위험하니 우리가 미군 병력을 좀 투입을 시켜서 당신을 안전하게 피신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를 여기서 하죠 I need ammunition, not a ride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탈 것이 아닌 탄약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전 의지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SNS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요즘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런 형태로 일어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우선 암살 혹은 생포, 사살 등에 엄청난 위협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데도 강력한 항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이는 당연스럽게도 군대의 사기 증진과 더불어서 전국민적인 항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 및 국방에 실패했다 자국이 전쟁을 시작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 실패라고 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쟁이 터진 이후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을 정말 열심히 발휘하면서 2월 말 전쟁 직후에 했던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율 91%가 나옵니다 남의 나한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이게 진짜 다른 게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외국에 있는 청년들도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러시아 청년들은 도망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큼 전쟁 면분을 국민적 설득시키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보더라고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항전과 세계 2위 군사력의 국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군의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뒤늦게 보고 서방 국가들이 대규모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방 국가들도 좀 눈치를 보는 게 전쟁 발발하자마자 우크라이나 편에 들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정말 2, 3일 만에 항복을 했다 그럼 조금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포함해서 서유럽이나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도움을 줄 이유는 없어요 냅둬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침략 전쟁에 대한 규탄과 세계 평화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 간접적인 지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군대만 파견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탱크를 비롯한 전차를 앞세워서 진군하는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전차 미사일, 미사일을 전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쏘는 거예요 이 대전차 미사일, NLAW, 제블린 이런 것들을 영국, 미국, 스웨덴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군사용 드론까지 지원을 하고 군사적 개인만 안 했을 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싸우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고 미 공군은 RQ-4 글로벌 호크, RC-135 리벳 조인트, WC-135 콘스탄틴 피닉스 등의 미국 및 나토 항공기를 통해서 정찰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이 현재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에 단초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공군이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에요 제공권을 장악하면 정찰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고 지원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미국의 이런 정찰 정보, 군사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토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는 평화 유지군이라는 군대가 하나 있어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미국? 유엔에 있어요 아, 유엔 제네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유엔에는 평화 유지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약간 어벤져스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유엔의 회원국이에요 근데 왜 이 평화 유지군은 우크라이나로 안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엔엔 여러 국가들이 가입을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상임이사국이라고 불리우는 약간 슈퍼방장 같은 국가가 몇 개 있어요 전 세계에 딱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동의에도 이 상임이사국 하나가 반대하면 반대됩니다 그 다섯 개의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입니다 아, 둘이나 반대했겠네요 사실 중국은 무효표를 냈어요 눈치가 있네 자, 우선 당연하게도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흔히 뉴스에서 안보리라고 얘기하는 긴급회의에 상정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나는 상임이사국이다 거부한다 그래서 평화유지군은 이 전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제 무효표, 기권표죠 기권표를 냈고 조금 이제 입김이 센 인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에서도 좀 기권표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채택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유지군이 맞느냐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죠 자, 우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선 러시아 쪽 군사의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가 장기전에 대한 플랜이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이후로 하나가 이제 보급이 좀 끊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정찰이 돼요 사실 전쟁에서 전쟁사를 좀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게 보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급이 늦어지면 이제 전쟁을 치룰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 뭐 앤서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 병력들은 도망가기 바쁘다고 해요 죽고 싶지 않다 심지어 나는 우크라이나인질도 모르고 왔다 그러니까 훈련이라 해서 왔는데 전쟁 났다고 엄마 무섭다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크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해외 반응들 이 전쟁 사태에 대한 해외 반응들을 많이 봤는데 우크라이나가 약간 뭘 노리고 있냐면 심리전을 좀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 내에서도 그러니까 좀 흔히 깨어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이 전쟁이 부당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트위터로 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부통령이 트위터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올립니다 너네 그 스타링크 있잖아 스타링크가 앨런 머스크가 주도하는 인공위성 사업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앨런 머스크 회사가 갖고 있는 되게 고성능의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그 사업 이름이 스타링크인데 그 스타링크에 있는 너네 세틀라이트들 있잖아 그 인공위성들 우리 좀 빌려줘 우리가 러시아인들에게 이 통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해야 되고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빌려주라고 해서 그 앨런 머스크가 답 트윗을 보냅니다 오케이 하고 사람들은 와 제가 진짜 보낼까? 이게 다 쇼일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보여주기 용일까? 왜냐면 앨런 머스크가 워낙 관종이잖아요 쇼일까 했는데 진짜 다다음 날인가? 그 모든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합니다 그 사진이 올라왔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원했던 거는 군사 무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그 러시아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 마음을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를 빌렸더라고요 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임무에 실패하거나 큰 사상자를 내거나 전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장군 여덟 명을 해임했고요 정보기관 국장, 부국장은 체포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사에 전쟁 중에는 말도 갈아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을 준비했던 장군이나 간부를 수청하는 것은 전쟁사에서 불길한 징조예요 그치 파국으로 가는 징조지 그쵸 조선도 임진왜란 당시에 3군,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을 백이종군 시키고 원균으로 갈아치웠거든요 그리고 개박살나죠 그리고 비슷하게 전쟁사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장군을 갈아치우기 시작하면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싸인이지 싸인 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아직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푸틴의 패착으로 지목되는 건 총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 러시아의 국민적인 전쟁의 명분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소평가 이게 무기를 지원할 수는 있어도 의지를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를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항전 의지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것을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시대에 뒤처진 전략 그래서 이제 좀 노망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 미국이 지원하는 걸 보면 대전차 미사일 전차가 이렇게 탱크가 가고 있으면 미사일 한 방 쏘면 전차가 무용지물이 돼요 근데 그게 미사일 하나가 탱크 가격으로 비교하면 40분의 1? 이 정도인데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고 또 미국은 군사용 드론 이런 걸 막 지원을 하는데 러시아는 전차 부대만 계속 와요 계속 탱크만 끌고 옵니다 옛날식 전쟁 느낌 그리고 처음에 폭격했던 곳이 방송 시설인데 방송 시설을 폭격했는데 인터넷 시설을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푸틴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가 없는 정치구조 이건 이제 약간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견고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입니다 아 이건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우선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 외에 병력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역사책에 쓰일 정도의 경제 제재 예를 들면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서방에서 침략 국가인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한다더라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러시아 주식시장은 지수 인덱스가 마이너스 40% 폭격을 맞았고요 어떻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같은 어떻게 진짜? 아 진짜 어떡해? 뭘 어떡해? 국민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치 당연하지 자 그래서 러시아 증권거래소가 다급하게 휴장을 합니다 샷다 내려 샷다 내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개전 나흘차 4일쯤 됐을 때 2월 28일쯤에 국제 스위프트 거래망에서 러시아 은행이 퇴출돼요 이게 이제 많이 기사에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달러나 외화 거래는 현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위프트라는 결제망을 통해서 디지털로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러시아 은행이 퇴출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달러 유로와 이런 걸 쌓아놓는 게 아니고 스위프트라는 결제망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몇 천억 달러가 있다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빠졌던 얘기는 뭐냐면 외환 보유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게 다 묶이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네들이 들고 있던 외화만 의미가 있는 거고 결제망에 올라가 있던 모든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비트코인 사놨는데 그 계좌가 막힌 거야 그치 그치 이거를 나 KRW로 빨리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진짜 너무 끔찍한 거야 최악의 상황인 거죠 최악의 상황이죠 왜냐면 그러면 시민, 서민들도 박살났죠 주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야야야 우리 뭐 됐다 이러면서 빨리 달러를 바꿔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외환 보유고가 약 6,300억 달러로 알려져 있었는데 존재하는 건 그대로 존재합니다 장부상에는 존재하는데 쓸 수 없는 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일까를 미국에서 추산을 해보니 120억 달러가 안 될 거다 참고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6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120억 달러는 참고로 대한민국 IMF 시절보다 낮은 거예요 코딱지만큼 있는 거네요 지금 진짜 코딱지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 펀드들 있잖아요 러시아 지수펀드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주식에 어떤 묶인 상품들 이런 것들도 그거 지금 몇 개는 아예 끝나서 다 환전해줬습니다 아예 상패됐죠 네 상패됐어요 자 그래서 그럼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재산 중 하나가 금이죠 금 근데 사실 금도 대한민국 금 보유량이 얼마다라고 하는데 그거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었어요? 현물은 어디 유럽의 되게 유명한 은행에 들어있고 금고 안에 들어있고 대신에 거기에 소유자가 대한민국이라고 써있는 거죠 증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증권거래만 하는 거죠 증권거래만 그래서 러시아가 보유 중인 금도 대부분 현물이 아니고 전 세계 각지의 금 거래소나 은행의 장부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돈으로 바꾸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어떻게? 다 막힌 거예요 다 그리고 유럽권 서유럽을 포함한 유럽권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추진 중이던 정부 정책이나 사업과제 당연히 다 중단하고요 수출 제한 수입 제한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묶여버렸는데 묶여버린 게 문제가 아니죠 상환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대외 채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저희 했던 국가부도위기 저희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대한민국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랑 비슷하죠 상환이 1년 이내로 남은 단기 대외 채무가 135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350억 달러? 아까 120억 달러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주머니에 만약에 경제 제재가 상환이 다가오는 날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러시아는 국가부도가 됩니다 디폴트가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사들 S&P라고 하죠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CCC 마이너스로 8단계를 강등했고요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 또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3로 낮춰서 기존보다 6단계 내렸고요 기업들도 어쨌든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가세를 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쭉 읽어드릴 텐데 아 정말 전세계에 대단한 기업들이 많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BC카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DFS, 넷플릭스, 제이피모건, 무디스 피치, 루이비똥, 모에헤네시, 캐링, 구찌, 벨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맥도날드, 펩시콜라, 코카콜라, 페라리, 람보르기니, 제네럴 일럭트릭스, 로레알, 아디다스, 소니, 닌텐도, 네슬레, P&G, 유니레버, 유니클로, 슈퍼셀, 이베이, 스타벅스, 인텔, 애플 등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브랜드 뭐예요? 난 애플이었어 이게 사람이 성경이 들어요 나는 약간 중간에 나왔던 명품 브랜드들 나는 카드사들 결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카드도 결제가 안 되고 맥도날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유니클로에서 이 옷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실제 러시아 지하철에 애플페이가 안 돼서 줄 서 있는 사진들도 나와요 지하철에 애플페이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빼곤 다 요새 애플페이스잖아요 몰랐어 지하철도 내놓은구나 그럼 우리나라 삼성페이도 지하철 찍어요? 찍히죠 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사업을 아예 철수하기로 결정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님 말씀처럼 러시아 국민들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카드가 사용이 안 되고요 현금 인출도 안 돼요 만약에 외국계 은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스탠다드 샤타드 이런 은행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했을 경우에 현금 인출도 안 되고요 사용하던 컴퓨터가 한 번 고장나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새로 공수할 수도 없고요 스마트폰 작동 중지됐고 맥도날드 같은 음식점들도 하루아침에 다 문을 닫고 고용된 사람들이 전부 해고된 거예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반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아니 지금 전쟁이고 보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진짜로 힘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으쌰으쌰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이런 경제 제재에 가세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자재가 없어지고 사업 진행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니까 그런 사업적인 이유로 현재 사업을 많이 중단한 상태이고요 사실 손해본 거죠 만약에 러시아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손해를 보고 있겠죠 그들도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해를 입힌 나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푸틴이 하나하나 거론을 합니다 이들을 러시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해서 역으로 제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가 미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에 있는 모든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포함이 돼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 우린 우리도? 우리도 해주는 거야? 우리 뭐 했어? 우리 미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랑 같은 편이었나? 껴주는 건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발발 사흘차부터 고위 관료들이나 장군들끼리 모여서 회담이나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당연하게도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들이 주장이 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러시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했을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휴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뭔가 진전이 없었는데 어렵사리 임시 휴전이 약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발포가 진행되면서 휴전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좀 문제가 깊어졌습니다 2, 3일 혹은 3, 4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아직 러시아는 건재하다 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던 게 푸틴의 의도였을 텐데 한 달 됐거든요 이거 철군하면 난리 납니다 철군하면 우선 푸틴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아니 약간 러시아가 빠질 수 있을 때 빠졌어야 됐는데 지금 못 빠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반대편 입장에서도 안타깝죠 빠져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들도 진태양난의 상태에 와버린 거니까 아까 나왔던 공화국 두 개 정도 크림 때처럼 독립 승인하고 거기서만 좀 국지전이 발생하고 크림 때처럼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면전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러시아가 여기서 안 되네라고 하고 접을 수 있느냐 못 접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불 가릴 게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발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래 전쟁을 하면 국제법상 국제법상 절대 민간인을 향해서는 발포하면 안 돼요 군인끼리만 싸워야 됩니다 군대끼리 근데 아무데나 쏘고 있어요 이 아무데라는 게 대한민국에 비교해보면 그냥 주거 아파트 지역에 그냥 미사일을 갖다 쏘는 거예요 항복하라 이거죠 뭐 욕먹을 건 욕먹을 테니 우린 이 전쟁에서 이겨야겠다 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그래 뭐 너희 이해해 명금 이해하는데 우리 전쟁을 빨리 끝내자 우리가 진 걸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들어가면 우크라이나가 많이 손해를 보겠죠?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패배한 국가가 이 전쟁에 대한 손실보상을 다해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국제법이 있는 거예요? 국제법은 아니지만 협상을 할 때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했을 때 엄청난 무슨 조약이 있는데 베르사유 조약인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손실보상을 서명을 해요 아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났어서 돈을 빌리고 막 이랬었던 그거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그 힘든 와중을 공략한 게 나치당이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건 굽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지 러시아가 죽어도 안 물러서겠다고 하니 그런 조약들은 타협을 하고 서류상으로는 너희가 이긴 걸로 하되 뭐 이런 것들은 타협을 보자 이런 거는 안 되려나? 우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국민적인 정서 자체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가 좀 강한 거기 때문에 눈물 날 것 같잖아 그래서 우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물불 가릴 게 없기 때문에 민간인 지역에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요 이거는 진짜 시설 파괴할 때 쓰는 거거든요 군사시설이나 생산시설이나 통신시설 근데 이걸 그냥 아파트나 맨션에 때려받고 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전범국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푸틴은 전범이라고 했다가 푸틴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서로 이러고 있죠 근데 사실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은 종군 기자들한테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끝나면 러시아는 사실 큰일 난 상태입니다 지금 원하는 바를 절대 못 이룰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을 때 5차에서 6차 정도의 회담이 진행 중인데 조건부 휴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부 휴전이니까 언제든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네 조건 어겼으니까 다시 전쟁하겠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조건부 휴전은 우리나라랑 다른가? 우리나라는 우선 양방 합의에 의한 휴전을 했죠 다른가? 조건부 휴전이랑? 근데 무슨 조건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침공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내부적으로 엄청난 내상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미 입었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전쟁을 물리면 러시아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푸틴이 불곰을 타고 다니고 멋있는 척 다 하더니 저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뭐죠?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것이다 핵무기를 못 쓰게 하면 생화학무기라도 쓸 것이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진짜 갈 때까지 갈 것 같다 그렇죠 갈 때까지 가더라도 승리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푸틴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뭘 주문해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준비해라 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푸틴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소름돋아요 지금 아 근데 푸틴이 암살 당해야 끝나겠다 그 얘기도 있어요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이거는 푸틴의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저 새끼 진짜 노망났다 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의 역사 플러스 현재 2022년에 발생하고 있는 전면전의 전쟁의 경과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푸틴은 어떻게 해? 오늘 제가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 들은 기사로는 지금 러시아가 키우 점령을 좀 포기하고 동부와 남부를 점령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또 이런 기사를 좀 봤는데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나게 될지는 또 뉴스 브리핑에서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핵무기 많은 사람들이 예측은 하잖아요 실제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또 전쟁이 같이 터지고 우리나라도 같이 중국이랑 전쟁이 터지고 근데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약간 지금 푸틴을 보면 그 가능성이 약간 높아지는 느낌이네요 근데 핵무기를 쏘면 미국과 프랑스도 핵무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지경에서 넘어간 것 같다 아 그쵸 그쵸 이제 이성적인 전략을 수립할 선을 넘긴 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좀 무서운 거죠 그 애초에 전쟁 전에 초반에도 아 이거는 러시아가 블럼핑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미국이랑 어떠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것처럼 보이면서 뭔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절대 전쟁 실제로 시행 안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시행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안 하겠지만 뭔가 무서워 지금 이제 전쟁은 진행 중이라서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제가 또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한국이랑 대만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요 지금 두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다음에요 3부작이 되네요 3부작이 아 3부작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5부작까지도 들을 의향이 있어요 재밌네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에 또 제가 한국이랑 대완 얘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제가 뒤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얘기를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때 또 다음 녹음을 할 땐 또 이제 전쟁의 경과가 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한 회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도 코로나한테 침략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A부터 Z까지 전부를 훑는 정보보다는 그 토픽 토픽에 좀 집중하는 기사들과 뉴스들 혹은 정리된 자료가 많은데 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탄생부터 지금의 전쟁까지의 스토리를 전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느낀 게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대선이 끝났죠? 네네 그 전에 했었어야죠 일부러 끝나고 한 거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외교적 행방을 결정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어디냐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거에 갈리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이제 우크라이나 만큼 대한민국이 격렬한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쪽은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나라의 수상이 한 나라의 대표가 누가 되어서 어떤 행보를 펼치느냐가 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섭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걸 대선 전에 들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리나라도 친중이냐 혹은 친일이냐 친미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친중 세력이 나가고 약간 친미 세력들이 붙었잖아요 그 행보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분명히 뽑을 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 시절에 토론하면서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나도 투표할 때 그걸 과연 고려를 했을까 이런 국제적인 걸 고려를 했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의 국내 상황 혹은 나의 선호 이런 것만 고려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회차였고 전 너무 재밌게 들었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약간 지금 듣는 마음으로 왔어요 청취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조금 되게 길어서 지루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고 거의 공중파 방송에서 가져다 써도 되는 소스다 이 정도면 사서 가야 돼요 사가야 될 것 같은데 KBS에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KBS 기사를 참고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게 계속 얘기 듣다 보면 명분 없는 권력의 말로는 항상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역사는 되풀이가 되는 건지 인간은 정말 인간이 모자라서 이런 5... 뭐라고 해야 되지? 5만? 5만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을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있는 와중에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참전국 혹은 침략국으로서 규정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권력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정말 100여 년 만에 재전면전? 신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서방에서도 물러날 수 없어요 이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귀속되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도 그거 가지고 선전 엄청나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장기전이 된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생각보다 일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악수했죠 우리 서로 한 팀이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스위프트 묶었지 우리가 위환화 지원해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게 석유 나오는 국가 쪽에서 위환화 결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형제국이 돼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절대 한 발 물러설 수 없는 쟤들이 저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한 발을 어떻게 물러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야지 약간 그렇게 되면서 강대강 이게 신냉전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강으로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귀를 쫑긋 열고 좀 따라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대만 얘기를 못했는데 이건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같은 주제로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그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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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